무너져! 낙을 치우자! 무너질 치우자! 사라질 치우자! 저기 자리가 이제 나기 시작했나? 자리가 지금 얘는 또 왜 나한테 오냐 이렇게 잡으면은 막 저렇게 와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자리 좀 뺏으려고 본인들이 이제 저쪽이 더 좋은 자리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오면은 절로 옮길거에요 자리를 술 좀 뜯어갖고 아 생선 때는 좀 애매하네 좀 살려는 것도 자 이렇게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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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